이 부분에서 모두가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결승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4차 대회 트리플잼. 유상호, 김민석 심판이 경기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KB 스타드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박주희, 선가희, 이윤미, 진세민 선수입니다. 약간의 휴식을 좀 가졌고요. 다시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의 선수들. 삼성 3명의 4명의 선수입니다. 최정민, 김나연, 신이슬, 안주연 선수입니다. 양 팀 다 B조로서 어제 두 팀이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물론 KB 스타즈가 1점 승리를 하긴 했지만 경기 자체도 굉장히 치열했고 마지막까지 이 승부를 알 수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삼성 3명은 2차 대회와 3차 대회의 공동 3위였습니다.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공통점 KB 스타즈와 마찬가지고요. KB 스타즈는 지금 첫 결승 진출. 결승 진출한 이후에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과연 또 트로피까지 우승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런지.